아, 나 정말 진짜... 아, 겉절이, 아... 아, 참... 아니, 아니, 아니... 아니, 왜 멈췄어, 왜? 왜? 하다 말았어. 어? 아,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나 갈 거야. 나가, 갑자기 나가? 겉절이 하다가? 갈 거야가 뭐야? 어? 어? 아, 짐을? 어머. 왜? 뭐야? 아니, 여행 가시는 거... 아니,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? 안 قال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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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네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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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그 나는 너무 이뻐서. 하늘에서. 뭐라고 써놨어. 그 나를 사랑해서. 와...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예요.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예요. 옛날에 참았으면 지금 못 참겠어. 그냥... 나와버려요. 오늘은 이제 자유고인인거죠. 오늘은 이제 자유고인인거죠. 아까랑 다른데? 내가 너물이 폈어. 아 이상해 정신이... 잠깐... 약간... 사이코 드라마 보여줄게. 아니야 많아. 아니야 많아. 저렇게 다 때려치우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다가 장갑을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? 노래요? 근데 노래방은 좀... 찾아간 데가 노래방이야. 저는 제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춤 노래예요. 아까도 하려고요. 아까도 하려고요. 자기가 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행이지. 아까도 하려고요. 아이고 좋네. 아 가져오셨다고요? 개인 태버린이야. 노래방에 있는 게 아니라. 개인 소장품이래. 진짜요? 진짜요? 아니 저 노래방 주인은 더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? 진짜 감정몰입을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끝난 꿈이 되니까 수많은 일 빛바램이 쓸쓸하고 예쁜이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승희 씨 나랑 노래방 한번 가야겠다 노래가 똑같아 내 레파토리랑 진짜요? 어? 응? 어? 남편? 그렇지 딴 남자 변했어 무슨 소리야 남편이 있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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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? 남편이 아니야 누나? 누나?